상황골 상사리야 김양아씨 네네 서울 고궁에서요 하룻밤을 지낸다 아 왜 야간에 고궁 산책하는 것도 인기였잖아요 네 그랬죠 아니 근데 고궁에서 하룻밤을 재워준다고요 네네 아니 이거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제비뽑기에요 아이고 근데 우린 해당 사양 없이요 왜요 그 외국인한테 궁궐 숙박 해보겠다 아 그래서 말이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요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 실수라도 해가지고 화재라도 나면요 네 아니 기둥에다가 슬쩍 이름이라도 새겨놓고 나가면은 아 그리고 외국인은 되고 김영아는 안 된다고요 썩은 하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문화재위원회가 궁스테이 보류하자 했는데요 네네 그래도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럴 때 초라하니 김영아씨 입장은요 아 이러다가 뭐 누구 편 들었다고 말 들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 안전조치 하고요 사전예방조치도 하고 그러면서 궁궐에서 하룻밤 자도 문제없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장희씨는 외국인 궁궐 숙박 이거 찬성이십니까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그것도 각별한 한류 체험 아닌가 싶어요 특히 외국인에게 잊지 못할 고궁 숙박 추억도 선물하면서요 근데 김영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요 좋은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설마 그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고궁 숙박 다 하게 하자 아유 그 궁궐하고 똑같은 한옥 호텔을 짓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마이클이나 김영아 이장희씨도 갈 수가 있잖아요 참 좋은 생각인데요 네 아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네 참 있는 문화재 잘 활용해서 외국 관광객 불러들이는 것도 좋지 싶은데요 글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김영아 쪽이십니까 아니면은 이장희씨 편이세요 네 이 시간 첫 곡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원산성 띄워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남원산성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반대랑 초라하니랑 여보게 초라하니 응 그놈 목소리 기억하나 응? 납치범이야? 설마 자네 집인가? 어이 내가 그놈 목소리에 당할 것 같아 헌데 그놈 문자에 흔들렸지 뭔가 문자라니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메시지 말인가? 아 그거 때롱 때롱 선물이 배송됩니다 이런 문자 자네도 봤지? 어이구 광대한테 선물을 보내는 사람 있어? 부럽네 참 난 아직 그런 문자는 구경도 못했는데 누가 뭘 보냈는데? 아 궁금하잖아 누가 뭘 보낸다고 일어나 하고 그냥 문자를 봤더니 응 무슨 주소가 있고 거길 누르면 누가 뭘 보냈는지 알 거란 거야 아 그래서 문자메시지 주소를 꾹 눌렀단 말이지? 아 뭐 그랬더니 누가 무슨 선물을 보냈는지 보이든가? 아니 그 처음 보는 사이트가 열려 그래서 이게 뭔고 했더니 아니 얼마 안 돼서 양 상품권 12장이 결제됐다고 뜨지 뭔가 에이 그러면은 광대 자네 전자거래 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이야? 아이고 그놈 그 문자 보낸 그놈이 사기꾼이잖아 아 내 주제에 무슨 주석 선물이냐 그놈은 문자를 왜 눌렀을까 하면서 그냥 손가락을 그냥 깨물면서 신고를 한다 아 그랬더니 휴대폰 들고 경찰서로 오라잖아 그놈 문자 때문에 전자거래 정보 유출돼 사기꾼들 상품권 털어가 휴대폰 들고 경찰서가 아이고 내 추석 달 벌써 반쪽 났다고 여보게 그놈 좀 잡아줘 글쎄 바랄 걸 바래야지 추석 선물 배송 소리에 확 엎어져가지고는 누구한테 그놈을 잡아달래 띠롱띠롱 아이고 가만 문자가 왔네 선물 배송? 그래 그놈이지 그 주소 눌러 선물 확인하라는 그놈 문자 맞지? 잠깐만 이쪽에 전문가가 있지 아 여보세요 아 친구 나요 아 철안 잊었어 저 이 문자 보내고 내 전자거래 정보 터는 놈 보여 안 보여? 어? 사이트 주소에서 내 카드로 상품권 결제하는 그놈이 보여? 어? 아 정말? 뭐라고? 중국에 있다고? 왕복 비행기 표를 끊어달라고 아이고 언제 비행기 타? 그냥 그놈 통장 확 보쌈에 오라고요 지금? 네 흥보가 가운데서 흥보 형님께 구걸하는 대목을 신영이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지금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별의별 사기 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 휴대폰에 문자 보내가지고 개인정보 전자거래 터는 수법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물론입니다 우선은 선물 배송이라고 하면 누굴까? 뭘까? 그래서 문자 확인하다 보면 네 네 무슨 주소도 눌러보고 그러다 개인정보 전자거래 정보 유출된다니까 조심 또 조심하셔야죠 네 아니 이런 사기꾼들한테 그 돈 들어가는 계좌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니 그거 그냥 꽁꽁 묶어서 보쌈해버릴 신기술 이거 없어요? 곧 나오겄쥬 네 우레소레 우레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VM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동춘당 송준길의 귀향상소 고사입니다 네 동춘당 송준길 하니까 대전 대덕구에 동춘당로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에 동춘당 송준길이 살았던 집도 보존되어 있죠 거기다 10월이면 동춘당 문화재가 또 열릴 테고요 그렇습니다 조선 인조 효종 현종 때 문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준길이 고향으로 가겠다면서 올린 귀향상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대 학자여 존경받았던 그 장인인 정경세가 탄핵을 받고 물러나서 숨지자 일체 벼슬을 사양했던 송준길이었죠 헌데 1665년 11월 송준길은 제발 고향에서 마지막 생일을 보내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 시절에 벼슬을 줘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진짜로 벼슬 안 합니다 이렇게 사양했던 이유가 당파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거나 집안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것 때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준길도 당파 싸움에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벼슬도 사양했고요 현종 6년인 1665년 11월은 송준길이 진짜 몸을 가늘 수 없을 지경으로 아팠던 해였거든요 그러니 오직 고향 생각뿐이었죠 네네 1665년 11월이면은 그해 일어난 사건들이 만만치 않았네요 네네 남한산성에 큰 불이 나서 화약 15,000근이 소실됐고요 네 그리고 그 전해에 큰 흉년이 들어서 팔도의 암행어사를 보내 민신 수습하기 바빴고요 그리고 통제형에서는 강화도 방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 화포 200문을 만들어 배치하기도 했죠 네 흉년 이후 남한산성 화약 폭발 거기다가 조정에서는 아직도 자의 대비가 3년상이 맞느냐 1년상이 맞느냐 싸우고 있던 그때 송준길은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 청을 올렸군요 네네 그때 송준길 나이가 60세 들어선 때였죠 맡은 직책도 성균관 죄주의 세자 보양관에 아주 막중했고요 근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아팠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그 좋은 자리 그냥 누리면서 지냈을 텐데요 네 그러기에 송준길은 단 하루라도 하는 일 없이 국록을 축내서는 안 된다 장차 세자가 될 원자의 교육도 단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 그 귀향상소 잠깐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전하 신이 입은 은혜는 받아와 같고 신이 지은 죄는 태산가가 싸웁니다 사람들 비난에 귀신들까지 나무라니 고향에 내려왔어도 큰 병에 시달리니 당연한 벌 아니겠사옵니까 옛사람이 이러기를 팔자가 이 지경이라 나라 은혜를 못 갚는구나 했는데 이 몸이 그 지경이옵니다 네 일단은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현저 임금은 조금 쉬고 오라는 거였죠 그러니 진짜 벼슬의 뜻과 미련이 없다는 걸 말해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어보면 원자를 가르치면 막중한 일이옵니다 성균관 죄주일도 신의 본직도 막중한 일인지라 이 모든 직책을 거두시어 공백이 없게 하시고 고향에서 조용히 마치게 해 주시면 다양하게 싸웁니다 현 시국에 대해 할 말이 있으나 죄인이 어찌 입을 열게 싸웁니까 윤호해 주소서 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대전 회덕으로 돌아온 동춘당 송중길은 7년 정도 고향에서 지내며 삶을 마감했던 거고요 네 나가고 물러서는 걸 확실히 했던 이 선비의 진퇴를 돌아보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송중길 귀향상소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캐독료 검은고 산조 띄웁니다 허익수의 검은고 윤호세의 장구 장단입니다 체험열차 다실뿐 자 체험열차 오늘은 추억으로 가는 특급 체험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켓 좀 보실까요? 아이고 끝도 없네 끝도 없어 이 기차 도착시간이 아 타자마자 내릴 시간을 물으시는군요 지금요 너무 바빠 보이는 거 있죠? 얼굴 펴게 해드려요 영업실적 확 오르게 아니 추석은 오는데 제정신이겠냐고요 아니 내 얼굴색이 정말 그렇게 아 네네 노란 가을 호박색이거든요 자 그래서 얼굴색 표지는 추억으로 가는 특급 체험칸 네 앉아주세요 네 추억? 아니 지금 추억이 어딨어요 아이고 추석이나 잘 넘어야 하는데 알아요 돈줄이 풀려야 임금 해결할 거고 수금이 잘 돼야겠고요 아니 이 경황이 무슨 추억 소리냐고요 자 둘러보세요 잠깐 그 시절로 가서 긴장 좀 풀어보실까요? 어? 이게 뭐야? 레코드판 CD 음반 어? 아니 이게 언제적 것인데? 어? 야 이건 내가 청구학 때 거기서 들었던 곡인데 네네 거기 그 분위기 생각나시나요? 애인하고 신당동 떡볶이집에서 아이고 맞네 거기 신당동 떡볶이집 그 DJ 그 레코드판에서 나온 그 노래잖아 네네 꽃다방도 아닌 떡볶이집 DJ 상자에서 듣던 그 노래에 매콤달콤 떡볶이에 탁바래 아 지금 레코드판에 반을 스치는 소리 들리죠? 내 곁에 있어줘 자카닥 내 곁에 있어줘 아이고 예예 그거 내가 자주 신청했던 건데 아 잠깐 끝까지 들어보자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내 곁에 있어줘 그 대목에서 그 영화 손을 처음 잡아보고 네네 한 곡 더 신청하려고 DJ에게 떡볶이하고 커피 보내고 한 곡만 더요 더요 아 그럼요 그날은 운이 좋아서 이 노래까지 우리 영화랑 들었잖아요 산까치야 산까치야 어디로 날아가니 짜자 추억으로 가는 특급열차 디지털 음원으로는 맛볼 수 없는 추억의 DJ 칸 칙칙폭폭 영화야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아주 귀한 음원 들어보셨는데요 가야금 병창으로 새 타령을 성금연명인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네 이제는 가수들도 CD 음반을 내지 않고요 디지털 음원으로 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네요 그러니 이젠 레코드판 소리 하면 젊은이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할 테고요 레코드판 그러면 아날로그적인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냥 지지직지직 나는 소리와 섞여서 나는 그게 조금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성질이고 멋있잖아요 네 뭐 이 디지털 음원 쉽게 싸게 들을 수는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소리가 조금 그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음악 신청하면서 그 DJ 오빠 한참 오랫동안 보느라고 있었어요 시간 보내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DJ 그 다방에 가면 네 그런데 너무 빨리 멀리 와버린 오늘날인데 공연장에서 그런 생음악으로 듣는 그런 기회라도 자주 있었으면 싶어요 아니 어제 구학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 그냥 열광적인 무대 입소문 난 거 보세요 글쎄 말입니다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 대상이 어제가 본선 대회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더 플러스 미소에 심청은 억지춘향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젊은이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아낌없는 소원을 다시 한 번 보내드립니다 네 상원권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고된 삶을 따뜻하게 다독여준 민족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의 무한한 에너지를 지구촌의 한과 흥으로 풀어내는 제4회 광주 아리랑 축전 랑데뷰 아리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광주 금남로 특설 무대에서 국악인 오정혜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 공연에서는 오정혜, 최윤형, 김은희가 부르는 전통의 아리랑과 김영우, 니나로 난다, 고구려 밴드가 노래하는 현대의 아리랑까지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광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이번 공연은 아리랑 신명으로 통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아리랑이 만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 아리랑 축전에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아리랑 신명으로 통하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부산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2015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11월 6일 오후 3시 롯데백화점 광복점 10층 롯데문화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대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국인 지원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개인은 자유주제, 단체는 자유주제 꽁트 형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신청서와 발표 원고를 추천기관을 통해 부산국제교류재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조선시대 과학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시계왕국 조선교육이 10월 17일 오전 11시 박물관 지하 1층 천문과 과학 2실 앞에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이번 교육에서는 조선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해시계인 앙부19의 특성과 기법, 물식의 자격루의 의미와 구조, 작동원리에 대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참가 임황자는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독도학교 가족캠프에 참여할 국가유공자 가족을 모집합니다 이번 독도야 놀자 캠프는 10월 3일과 4일 독립기념관 밝은놀이관 독도교실과 전시관 등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에 대해 배우고 독도의 자연과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은 내일까지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 구례군이 신진국악인을 발굴하기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2015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 전국대학생 풍물경연대회가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구례군은 대회에 참가할 15명 이상인 대학생팀을 모집하며 팀별 15에서 20분간 경연을 치르게 됩니다 참가방법은 9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구례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기의 명장 임경업 장군의 활약상을 다룬 공연이 열립니다 인천시립무용단의 제79회 정기공연 가을연꽃이 9월 19일 오후 7시 30분과 20일 오후 5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난세 속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비운의 장수 충민공 임경업의 활약상과 의기를 현대적 기법과 표현을 강조한 안무를 통해 선보입니다 공연 예매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굿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제150회 정기공연 3도 무학 굿이 내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진도시킴굿과 오굿굿, 서울굿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공연 예매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또는 아르스노바를 통해 하면 됩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설록홈즈를 모티브로 한 창작 판소리극이 제1회 바닥소리극 페스티벌 무대에 오릅니다 판소리 역사추리극 대한제국 명탐정 홍설록이 내일부터 20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의수 마트센터 퍼포먼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몰락가문 출신 백수 홍설록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미궁의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담아낸 역사추리극입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동극장이 2015 정동극장 돌담길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 기록단을 모집합니다 정동극장 돌담길 프로젝트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야외음악회이며 이번에 선정된 기록단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20일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동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기온 26.2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류고두 헐쌍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부 우리 흉터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의령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의령군에서는 세부자 농가가 화제라고 합니다 네 이제 농촌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해서 의령에서는 앞으로 세부자 500농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죠 네 현재 100여 농가가 세부자를 향한 혁신 농가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장차 500농가가 세부자 소리를 들어보자 네 그리고 우리 고장도 행복도시 소리 들어보자 그거죠 그런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의령군은 얼마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세부자 농가 육성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고요 네 이 발대식 날 의령군 농업을 이끌 혁신 리더 농가를 선정해서 2016년 1월까지 집합교육을 10여 차례 갖고 농가 경영 컨설팅도 3회 이상 받도록 했다고 하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령의 세부자 농가 탄생을 앞당겨 보겠다는 건데요 혁신 리더 농가를 대상으로 한 그 교육 프로그램은 농가 경영이 어려운 분야를 사전에 파악해 편성했고요 네 교육 과목도요 새로운 농가 경영 마인드를 구축하는 강좌와 농가의 재무 분야 금융 분야를 관리하는 강좌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원과 관리하는 교육 출하 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의령군이 세부자 500농가를 목표로 야심차기 시작한 혁신 리더 농가 교육과 강좌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1대1 맞춤형 상담도 해 줄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령군에서는 각 농가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기술을 지원하면서 탄탄한 영농 기반을 구축해서 세부자 500농가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령군에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의령에 다문화 가족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요 다른 지역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중 언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는 해외에서 왔고 아빠는 한국인일 경우 그 아이는 이중 언어의 고충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의령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가족끼리 이중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안 마련에 들어갔고요 네 다문화 가족 자녀가 아빠 나라 말과 엄마 나라 말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 것인가 네 네 이중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 어찌해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중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네 네 그래서 지난 8월까지 다문화 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이중 언어 소통 교육이 진행됐고요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또 놀이를 하면서 학교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나라 말과 아빠 나라 말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했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중 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아빠 나라 말과 엄마 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남도 의령군의 세부자 농가와 다문화 가족의 이중 언어 지원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경상남도 의령 많게 소리를 이태수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요극장 오늘은 황순전 이야기 가운데 달밤의 배나무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이정승댁으로 간 황순을 만나보실까요? 주상 전하가 즐겨 드신다는 이정승댁 배를 따주겠다 그리고 금강산 구경가자 소리에 나냥이가 솔깃했는데 그날 밤 이정승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밤에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다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게냐 예예 그런데 그 무슨 대접이신지 아직 그 말씀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그래? 내가 아직 그걸 말을 안 했더란 말이 되냐? 아 예 그냥 그 귀한 손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그 정승댁 오시는 분이니 죄다 귀한 손님이신지라 이걸 석숭 대접인지 직사 대접인지 진사 대접인지 삿가 대접인지 그 말씀이 어디 보자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는 손님은 이 큰 부자는 아니니 석숭 대접도 아니고 아 예 청나라 나 일본에서 온 사람도 아니니 직사 대접도 아니고 아 예 저 그렇다면 그 향리에서 무슨 청탁하러 온 그런 사람 아니겠는지요? 니 입에서 청탁소리가 왜 나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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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이놈이 입이 또 급해서 이리 망년 냉소리를 오늘 오실 분은 석과 대접으로 오거라 아이고 예 예 예 석과 대접이라면 그 이름은 높은데 저 벼슬이 없는 뭐냐 고상한 분이니 요란들 떨지 말고 예 그리고 오늘은 저 배를 하나 따서 대접하도록 해라 에? 나으리 저 귀한 배를 따다니 아니 더구나 그 부자도 아니고 직사도 아닌데 아이고 저 배를 따다니요 아 우리는 많이 열렸지 않드냐 아 그러니 정승찜 꿀베 한 개는 대접을 해야지 까만 근데 밖에서 무슨 소란이냐 귀한 손님이 오는 날 담장 밖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냐는 말이다 아이고 소인이 나가 보겠습니다요 아니 그 누가 정승택 담장 밖에서 소란을 떠는 것이냐 걔 누구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인데 정승택 앞에서 소란이냐 아이고 정승택이 뭐고 그놈이 도망치다가 이쪽 담장을 넘었다고 그놈 내놓으란 말이지 도망치다 이 집 담장을 넘었다 야 이놈아 누가 감히 정승택 담장을 넘어오겠느냐 내가 쫓아왔고 담장 넘어가는 걸 내가 봤고 그놈은 정승택 안에 숨어있고 아 그러니 내놓으라고 이 미친놈을 봤나 내겨봐라 이놈 틀어잡가라 힝 귀한 손님 오시는 날이니 웬 소란이라니 사람을 지겠다 정승집 것들은 모두다 형조판서야 감찰호서야 저 안으로 숨은 그놈 내놔 그러면 갈 거니까는 하필 오늘이냐 날도 잘 골랐지 하필 오늘 일은 소둥이란 말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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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택 종놈의 사람 죽여 사람을 죽이다니 너희 여봐라 저놈 이 틀어 막아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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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에 사 백성을 잡네 정승에 아이고 아이고 저놈 발바닥 좀 봐라 아이고 어찌 오늘이냐 왜 네 기악 연주곡 산년불 그리고 자진연불을 최경만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황순전 얘기 중에 이정승택 그 배나무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용쾌 이정승택 들어가 그 배나무에 오른 황순 네 선달 친구를 불러다가 이정승택 앞에서 소란을 피우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릴 때 배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네네 헌데 그날따라 또 정승택에 귀한 손님이 온다는 겁니다 네 아니 황순도 그냥 배 한 개만 따고 훌쩍 넘어오든가 허지 누구 거 하나 더 누구 거 한 개 더 하다가 그냥 덜컥 이정승이 배나무 밑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시고요 수요일에 마련한 상하암골 초대석 네 오늘 상하암골 초대석에는 국악방송예술단의 문신원 단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장님 반갑습니다 문신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아무래도 저기 발표회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문신원 단장님은 내일입니다 17일 창작 국악발표회를 앞두고 계신데요 잠깐 우선은 우리 국악방송예술단의 활동부터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예술단은 정규적인 공연 외에도요 찾아가는 공연으로 좀 바쁜데요 초등학교 또 병원 노인복지회관 또 군부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해외연주도 활발하게 펼쳐졌으면 싶은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방송국 차원에서 중국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국악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알렸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국악의 어떤 맛을 해외에 널리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문신원 단장님을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셨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작곡을 또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하와이 주립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을 하셨고요 한양대 대학원에서 국악 작곡으로 박사 과정을 또 수리하셨네요 그리고 현재는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과정 지금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여성 국악신뢰학단 다스름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또 재단 더빈 세종문화회관 삼천각 전속신뢰학단 청아랑 음악감독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현재 국악방송예술단 단장님이신데요 그야말로 동서양음악과 옛음악 새음악을 다 함께 아우르고 계시는 세민이시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신원 창작 국악 작품 발표회를 앞두고 계시는데 우선은요 날짜 내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장소하고 시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내일이고요 밤 8시 9월 17일 밤 8시 마포아트센터 3층 플레이맥이라는 소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네 묵상의 빛 그리고 울림 문신원 창작 국악 작품 발표회 네 9월 17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오후 8시 마포아트센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 문신원 단장님 이번 작품 발표회 준비로 올 여름날이 더욱더 뜨거웠겠습니다 네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네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곡을 쓰기도 힘들었고 또 우리 예술단원들이 연습하느라고 좀 바쁜 중에도 열심히 임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예술단원 여러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12명인데요 제 작품 발표회에서는 7분만 연주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작품부터 좀 소개하실까요 네 한국 천주교 순교자를 위한 오중주 대건 안드레아라는 곡인데요 그 천주교 신자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우리나라 천주교가 선교사가 없이 세계에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발전시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최초의 조선인 신부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활동을 한 3년도 못하시고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을 기리는 성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그래서 그 가톨릭 성가 중에서 그 곡의 주제 부분만 따서 기악곡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문수련 단장님 네 맞습니다 이 곡을 감상할 때 특히 어디다 더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할까요 이 작품의 포인트는요 대금과 피리를 한 악기군으로 관악기군으로 묶고 또 해금과 대하쟁을 현악기군으로 묶어서 서로 좀 이렇게 대의법적으로 얽히는 부분이 조금 재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이 곡을 연주해 주시는 분들도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일곱 분의 저희 국악방송 예술단원인데요 소금과 생황의 유소연씨 대금에는 정재우씨 피리의 오경준씨 또 해금의 전상현씨 25연 가야금의 최세윤씨 또 대하쟁의 최정인씨 장구에는 박영식씨가 연주할 예정이고 또 객원으로 한 분 정가풍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씨를 모셨는데요 안정화씨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정가를 전공하셨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30부 가국 이수자이십니다 네 수요일에 마련한 상황을 초대해서 오늘은 국악방송 예술단원의 문실원 단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단장님 창작 국악 작품 발표의 두 번째 곡이 묵상의 빛이네요 내용이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생황 독주곡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생황은 우리나라 관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화성 관악기고 또 신비스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씀에 좀 감화를 받아서 또 생황의 어떤 금속성의 빛나는 소리를 빛과 함께 연결해서 써봤습니다 네 아마 이 독주곡을 들으면 그야말로 절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길 바라고 썼습니다 네 세 번째 작품 역시 초연곡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편이 있죠 성경 중에 시편이 예전에 어떻게 보면 또 노래 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래 가사 아름다운 가사 두 구절을 따서 짧은 노래 두 개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 초연곡을 연주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그 객원 연주자인 정가 부르시는 안정아 씨입니다 아 네 이 정가로다가 이렇게 성가풍으로 이렇게 부르면은 어떤 맛이 날까 어떤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그런가요? 네 정가가 제가 사실 이제 가곡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 정가라고 품격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품격을 이렇게 옮겨보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는 직접 오셔서 들으시면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정말 기대가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곡 태평가나 미사곡과 만나서 마음속 깊게 울려줄 수 있을 텐데 그 자비송 그리고 영광송 이런 미사곡이 성당에 가득 울려 퍼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곡이 그 미사곡입니다 역시 안정아 씨가 노래하게 되는데요 큰 제목은 정가로 울리는 마음의 울림이고요 그 안에 자비송 영광송 이런 식으로 다섯 곡을 성당에서 노래하는 미사 통상문이 있습니다 그 통상문 가사에 맞춰서 또 정가풍으로 작곡해 보았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게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글쎄요 마음에 어떤 그 동화라든지 그 느낌을 받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종교음악회는 아닙니다 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냥 국악으로 우리 선조들이 자생적으로 받아들인 선주교의 어떤 맛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래로부터 온 종교긴 한데 선주교가 로마 카톨릭이지만 또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사가 없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켰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종교라는 게 선교사를 동반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국악이 우리 음악이니까 또 자생적으로 자라난 어떤 그런 신앙과 또 우리 음악이 만났을 때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묵상의 빛 그리고 울림 문신원 창작 국악 작품 발표에는 그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분이나 가서 다 함께 음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우리 음악과 우리 화화된 종교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렇게 성당에서 좀 이렇게 국악 미사곡이라든지 국악 찬양곡으로 함께 찬성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우리 문신원 단장님 올해로 국악과 만난 지가 한 10년이라고 들었거든요 국악으로 영성의 마음과 빛을 드러내게 됐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어떤 빛을 바라게 될지요? 국악이 우리만의 음악이고 또 아까 말씀 자꾸 드립니다만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지점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종교가 없으셔도 우리 음악의 맛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작품 활동 방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네 요즘 창작 국악이 참 다양화되고 저변 확대가 많이 된 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깊이 있는 창작 국악곡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조금 깊이 있고 진지한 작품들 좀 쓰고 싶고요 또 깊이 있고 진지하다고 해서 늘 재미없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어떤 그런 창작 국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 쓰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국악방송예술단과 함께 뜨겁게 또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국악의 맛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악방송예술단이 팔도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찾아가는 공연예술을 펼치고 계시는데 혹시 올해 연주 계획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이번 주만 해도 너무나 많아서요 하나하나 들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대전에 있는 군부대 또 경기도 양주 찾아갈 예정이고요 또 전주 쪽에도 갈 예정이고 광주 또 경주도 가고요 꽉 짜여져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단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국악방송 연주단도 많이 좀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네 자 문신원 창작 국악작품 발표회 다시 한번 날짜하고 장소하고 시간 짚어주세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9월 17일 밤 8시 마포아트센터 3층 플레이맥에서 있습니다 네 상암골 상사디아 애창자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수요일 상암골 초대석 오늘 자리해 주신 문신원 단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악디우입니다 여창 가고 길면 태평가 이리하도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알아봐라 억순아 내다 잘 있었나 상배다 상배오빠 어메 아니 뭔 일로 날 부른다요 볼일 없단게 아는 척도 말고 아이고 참말로 야야 간만에 그 멋진 선물 가 왔는데 니 나한테 참말로 이래 할 기가 아이 선물이고 뭣이고 괜히 여기서 그냥 사기칠 생각 말고 신고 들어가기 전에 가라고 가 아 봐라 봐라 여기 나 이걸 보고 말하거라 이게 뭔 줄 아나 억순이 니는 들어놓은 봤나 마 이게 바로 금강 그 황금버섯인기라 왜 뭐 어디서 또 버섯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뭐 금강 뭣이라거라 봐라 봐라 이게 바로 중국도 아니고 북한에서 들어온 금강 그 황금버섯인기라 이제 알겄나 북한 버섯이라거라 아이고 인자는 그냥 북한을 팔아 되네 이거를 우리 동네에 팔아볼라고 대목 만났구만 신고 들어가기 전에 얼른 가라고 참말로 야야 내가 말이다 너를 생각하가 가져왔다 아이가 이 북한산 버섯 먹으면 피부 미인되지 마 동맥경화 콜레스톨 해결해 주지 그래하고 콜라겐도 장난이 아니다카이 니한테 이런 선물 주는 사람이 있더라 어? 가만 시방 뭐 피부가 어쩐다거라? 하모하모 맞다 피부미인 마 금강 황금버섯 먹으면 마 피부가 달라진다 거기라 자 봐라 이래 이래 바로 묵어도 된다카이 아이고 아이웃게 그냥 북한산 버섯이 여기로 들어오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마 마 중국아닌나 중국으로 나온 것을 내가 마 이래 가온기라 이게 고마 그냥 불티나게 팔려가가 내 니한테 주려고 챙겼다 아이가 에? 아이고 그라고 귀한 것을 어떻게 그냥 여기까지 갖고 왔대야 아이고 막 그래서 상배 아이가 상배니까 어이 알겄나? 자자자자 바꾸라 니는 인자 금강산 증기받은 그 피부 미인이 되는 기라 에이? 자자자 이것도 바꿔 뭐 뭐 뭣이요? 한 상자도 아니고 몇 상자를 푸는 거요 아이야 이리 좋은걸 니 혼자 먹으면 되겐다 나눠 먹어야지 몇이라고? 나눠 먹어? 아이 그럼 이거를 시방 나한테 팔아달라는 말 아녀? 알아 알아 억순아 그 북한산 금강 황금버섯 여기 이래 써있는 거 보이지? 그 3개월 할부도 되고 10개월 무이자도 된다 아이? 얼마나 좋노? 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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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설마 설마 했는데 또 그냥 사기를 치니 복천인 삼촌 행길이 하지? 사기꾼 떴소? 아이 아이 아야 억순아 복천이 행길이는 와버르노 금강 황금버섯 앞에서 아이 그냥 이 경장님 북한산 버섯이 맞는가 보라께요 온눙니 온눙 네 룡강 기나리 최영덕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네 억순이 마을에 상배가 또 찾아왔네요 네네 그런데 북한산 버섯이 갑자기 뭔 소리예요? 수상한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요즘에 중국산 버섯을 북한산 명품 버섯이라고 소개받은 업자가 잡혔어요 네 그렇다 말입니다 그 추석 명절 앞두고 북한산이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네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기는 말이에요 아무튼 한가위를 앞두고 잠깐 눈속임하려는 이 사기 판매들 네 이거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실 겁니다 네 이 시간 끝곡 전할게요 농부가를 박초월 박기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농부가를 박초월 박기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농부님들이 바쁜 결실의 계절이지만 그렇죠 수학의 기쁨은 뭐 이루 말하실 수 없을 겁니다 네 상한골상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